김은설 작가의 프로젝트 만나는 손과 손 수평적 감각 이 프로젝트에는 김은설 작가와 부산현대미술관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. 김은설 작가는 귀로 듣는 것보다 자신의 시각과 다른 감각으로 세계를 탐구하며 고통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품었던 의문을 설치, 영상,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미술가입니다. 이번 프로젝트의 소재는 무언가를 붙일 때 쓰는 물풀입니다. 만나는 손과 손 수평적 감각에서 물풀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구류가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는 사유의 도구가 됩니다. 작가와 시민들은 손바닥에 물풀을 끈끈하게 바르고 두 손바닥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여 풀실을 뽑고 감싸 투명한 모비를 만듭니다. 누구나 따라할 정도로 쉬워 보이지만 반복되는 동작을 기꺼이 수행해내는 인내심과 양 손바닥의 간격과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함께해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됩니다. 김은설 작가의 풀실 놀이에서 착안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하고 즐거운 놀이라고 하기보다 관계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단상을 제공합니다.